안녕하세요. 한국어 택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조사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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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포스트 포지션 파티클, 하고 케드렉도 그렇습니다. 조사 만에끼, 옵션이 나온 샷에 조꼬레 베바를 꺼롯때요. 하고 is attached to the end of the noun. it indicates two or more objects are listed. it used in the form and, 하고, and. noun, 하고, noun. 에이로콘 고타볼리. 우다로 넥도 데콘. 냉장고에 물하고 우유가 있어요. 물, 에벙, 둣. 물, 에벙, 둣. 물, 에벙, 둣. 이건 에이터 두이 에이터 어기. 두이 지니시. 어기기 리스트에 어기고타 볼지. 오브젝트 아, 리스티드. 에이, 두이 다체. 물, 에벙, 둣. 아체. 모타모티, 엔드 모토. There is water and milk. 아, 잘하겠다. 필통에, 이 펜슬 케이스 빗다래. 필통에 연필하고 지우개가 있어요. 있습니다. 에이로콘 고타볼때 바르벤. 하고 is also used to express someone doing, someone doing something. doing something, or doing something together. In this case, it is used in the form of and, 하고, 같이, 어이기. objective or verb. 에이로콘 포메 배바르 꼬리. 마제마체 의 가치에 있다. 오픈 오미티드. 아, 차, 됐군. 나는 쇼부즈 하고 회사에 갑니다. 에이로콘 고타볼레 딜레 오어헙에 나는 쇼부즈하고 같이 회사에 갑니다. 에이로콘 고타볼레 딜레 오어헙에 나는 쇼부즈하고 같이 회사에 갑니다. 이분 쇼부즈하고 쇼부즈샷에 액션계에 있다. 이건 하고만의 에이로콘 고타치 도. 에이로콘 캐트레야. 하산은, 하산은 하산, 하산 거트깔 어제 쇼부즈하고 쇼부즈 성계 운동했습니다. 배암꼬레치 Objective or verb 에이케뜨레오 하고 배가 하루꼬리 에이케뜨레 하고 애기만해 애기만해 The same meaning 코리안 바샤 때 이랑 에벙 와가 하고 못도 에이루쿰 코타아채토 조사 에이터 뽀레 자나이디보 뽀레 오이터 아프나데께 시카로 코타아채토 아채우다른데쿤 형하고 누나가 있습니다 형마네끼 브라더 누나마니 시스터 교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나는 서울하고 부산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두 뿌레드 시카맨이 때 점심때 김밥하고 우유를 먹었습니다 에이케를 레이터 리스티드 리스티드 나는 친구하고 탔습니다 끼 자전거를 나는 친구하고 액샤태 액션개 했습니다 끼꼬레챙 크리케슬 나는 핫산하고 커피를 마십니다 아미 핫산바리 샤태 커피 카치 나는 어제 핫산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에컨 끼 나온 하고 따블브레키 어드젝티브 월버브 에이 포메 에이 포메 아참 하고 하고 두이 도로 내로 배바할 꼴이 에이터 이익도 고타볼리 되지 아참 던너봇 샵네 클래세 데커베 에이터